신성 델타테크의 12만원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중요하게 봐야하는 구간입니다. 12만원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오늘 7만주 이상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주인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아래 구간부터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수입권인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고점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얼마 안되긴 하지만 내가 손절하고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투자에 대한 성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고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인들이 많이 고민 중이실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신성 같은 경우를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가서 내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상단에 좋아요랑 구독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시초가 라이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끝부분에는 우리 주인들이 조금이나마 수익 볼 수 있도록 수익 매집주도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고 하면 분명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우리 주인들이 사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한 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 자체가 이 12만 5,600원이라는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급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돌파를 못해준다고 하면 이전 3월 5일부터 나왔던 박스권 흐름 이렇게 세력들은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량을 뺏으라는 움직임을 분명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에 퀀텀에너지연구소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에너지 쪽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직접 투자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아센 디오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성향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대장주로 갈리는 것은 신성 델타테크가 완벽하게 초전도체에 대한 대장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죠. 여기 보면 퀀텀포트 관련해가지고 아센 디오의 대주주 양남이 씨가 수백억이라는 금액을 횡령을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면 2차전지랑 초전도체 테마를 이용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켰던 이력이 있죠. 아센 디오가 퀀텀포트 관련해가지고 초전도체 테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만약에 혐의가 실제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런 수급들이 신성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공유를 드리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단기간 12만 5,6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 좀 강한 급등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신성 델타테크는 내일부터는 조금 수급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시초가 대응을 우리 주님들이 정말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일마다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시초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봉상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언제입니까? 9시 땅 되자마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게끔 요청을 좀 하시다 보니까 주식타점왕 저 개인 채널에서 우리 주님들과 함께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들이 요청하신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브를 좀 진행하죠. 그럼 오늘 진행했던 거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전 8시 30분 정도부터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같이 설명을 좀 드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 시간에 상승을 좀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만 5,600원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만 나온다고 하면 좋은 상승의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성은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챙겨가면서 이런 조정 구간을 버텨야지만 큰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는 욕심 금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2만 5,800원 시가 시작을 해서 좀 강한 돌파가 안 나와주고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12만 5,600원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초과 대응 종목으로 NK 돌파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제가 중요한 구간들에 대해서 돌파 시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진행할 수 있게끔 타점도 공유 좀 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두 번이나 좀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이 두 번의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욕심은 금물이다.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챙겨가면서 점점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죠. 저희가 이렇게 시초과 라이브 방송 진행함에 있어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 한다고 천 원짜리 한 장 제가 멤버십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초과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주식타점왕 채널 오셔서 꼭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은 눌러주시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다. 천 원짜리 멤버십도 가입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희랑 함께 신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아침 매매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길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상단에 번호죠. 010-370-38575 이 번호로 신성, 그리고 참여라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침마다 입장 링크를 좀 보내드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매일마다 수익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천을 좀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신초가 아침에 좀 바빠서 참여를 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월 21일 날 우리가 두 번 겪었던 이 조정 구간이었죠. 물론 최고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라이브 참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신성 그리고 라이브 참여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신성 참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 박스권 횡보 기간 중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데서 챙기자 생길 수 있는 데서 챙기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에는 세력들이 10만 원 구간을 굉장히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구간으로 제가 말씀을 영상 초반에 드렸지만 그 아래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려있다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당분간 이런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필수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성은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인 물량들을 매집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이슈 남아있습니까? 5월 달에 있는 신성 일렉트로닉스 관련한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러면 회로기판을 생산을 하는 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이죠. 흡수합병을 한다고 하면 초전도체의 박막을 개발을 해서 신성이 초전도체 이슈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이런 횡보기간 중에는 최대한 단 한 주라도 내가 수익 보면서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구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혼자서 매매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신성 그리고 만약에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신성 참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응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300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해서 우리가 투자금 100만원으로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종목에 대한 사점을 공유를 좀 많이 드렸었죠. 이렇게 우리가 소액이지만 안전한 단기 매매를 통해서 매일마다 수익 보는 이런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이 100만원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내가 매일 5%씩 수익을 본다고 하면 100일이 지났을 때는 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1억 3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인들도 소액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이렇게 매일 수익 보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우리 복리의 힘으로 1억 만들기지 않습니까? 복리라고 이렇게 하나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할 텐데 이쪽에 보시면 지금 7거래일이죠. 7거래일 동안 매일마다 우리 주주님들이랑 종목 라이브 진행하면서 제가 장 끝나고 그리고 장 전부터 준비한 종목들 추천을 좀 드리면서 누적 수익률을 60%를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해드리는 거 쇼가 추천이죠. 제 채널에 주식단자왕 채널 오시면 매일마다 수익 본 내용들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60%라는 금액을 수익을 받지만 이 복리죠. 수익금이 계속 재투자가 되는 수익과 원금이 늘어나는 복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기준으로 178만원이라는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적 수익은 60%지만 내가 78%라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300분만 모시고 진행하는 만큼 영상을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신청하셔서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랑 함께 큰 금액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빠르게 입장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복리라고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마다 수익 볼 수 있는 사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참여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참여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참여를 못하실 수 있는 분들 위해서 이쪽에 보시면 1억 만들기 공부방에서 3월 18일 날 나왔던 종목이죠. 필에너지라는 종목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 입장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소통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복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라이브나 단타 종목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익 볼 수 있는 스윙 매집주에 대해서도 공유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윙 매집주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의 이상수급을 포착을 해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리튬포어스라는 종목이고 정확한 매수의 타점과 마찬가지로 매도의 타점까지 공유를 좀 드리면서 단기간 55%라고 하는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요. 리튬포어스에 대한 후속 종목 추천과 함께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내용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투자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전환사체를 발행을 합니다. 이전이랑은 다르게 1년 전부터 전환사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매집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환사체가 발행되면 주가가 회사에 대한 악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은 하락된 주가를 1차적으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전환가액 조정을 하죠. 전환가액 조정까지 완료가 됐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점에서 차익을 매도하면서 이런 큰 수익을 보는 세력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주주님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단기간 50%에서 30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하락 매집을 통해서 전환가액 조정까지 완료를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려주기 위한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현 구간 주가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인들이 끝만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간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이렇게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정확한 매수와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들을 공유 드리면서 단기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리튬포어스 종목도 단기간 급등 나오니까 우리 무조건 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튬포어스 이상 충분히 더 주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들이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담아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 3703-8575 이 번호로 급등주라고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장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많은 문자가 수신이 되다 보니까 스팸 오류로 인해서 누락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통신사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 오류다 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재발송이라고 세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우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재발송을 전송을 해주시는데 위에 번호죠. 010-3703-8575 이 번호로 재발송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